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8월 31일 피자 5판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가야겠죠 일단 정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5위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답자가 진짜 많더라구요 문제가 좀 쉬웠나봐요 다음부터 좀 더 어렵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답자 발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부터 우리 최여정님 우리 이민교님 우리 정진섭님 우리 왓치님 우리 환도옥님 까지 총 5분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피자 이벤트를 어떤 분께서 좋아요를 왜 눌러달라 하냐 무슨 이득이 남아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참여도가 어느정도가 맞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좋아요 누르면 좋잖아요 페이스북 좋아요처럼 뭐 수익나고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항상 내일도 이제 또 치킨으로 갈건데 좋아요 구독을 꼭 누르셔야지만 당첨이 되구요 이제 내일도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어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